안녕하세요. 에코파워 100입니다. 오늘 쉐벌에 올류만리브 차량 입구되었고요. 에코파워 100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에코파워 100을 장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전석 시트 아래에 설치를 해드렸고요. 시트를 앞뒤로 움직여도 전혀 간섭이 없이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일 퇴사에 조금 많게 풀리면서 저희가 허금처리를 해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으로서는 저희가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슈즈를 걸어서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판 모델은 에코파워 1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이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 비중을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3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 100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N40의 자동차 내장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 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대의 패터리입니다. 자, 일단 작업판 모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작업판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